아이슬란드는 변방의 국가로만 인식돼 대중의 인지도는 생각보다 낮은 편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웬만한 국가보다 오래된 민주주의 역사를 갖고 있고 20세기 들어서는 자국의 핵심이익인 어업권을 지키고자 영국과 일명 대구전쟁을 치르며 승리했을 정도로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국가입니다. 일반적인 국가와는 분명 다른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아이슬란드는 어떤 국가일까요? 노르웨이 출신의 인골프르 아르나르소는 874년에 지금의 수도인 네이카비크 지역에 집을 지으며 아이슬란드에 최초로 영구 정착지를 세웠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이슬란드의 역사는 13세기 이후부터는 현재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의 통제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덴마크의 종속국이었던 19세기 당시 아이슬란드는 독립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슬란드는 덴마크로부터 1874년엔 제한적인 자치권을 부여받았고 1904년엔 행정권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25년의 유효기간을 두어 1918년에 체결한 덴마크와의 연합법이 1943년에 만료되자 아이슬란드는 국민투표를 통해 덴마크와의 연합을 종료하고 공화국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듬해 6월 17일 아이슬란드는 새로운 공화국으로 탄생했습니다. 아이슬란드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기준 아이슬란드 인구는 39만 6,960명으로 일반적인 국가의 성별 구조와 달리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많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구의 분포도 수도인 레이케비크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63.6%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아이슬란드인들의 평균 연령은 38.6세로 같은 시기 44.2세의 평균 연령을 기록한 한국보다 젊었습니다. 이러한 아이슬란드의 인구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3.84명으로 아주 희박한 수준인데 이해하기 쉽게 아이슬란드 인구밀도로 한국의 인구를 적용해보면 한국의 인구는 상상조차 어려운 수치인 38만 5,701명이 됩니다. 이는 현재 한국 인구의 134분의 1 수준입니다. 북대서양과 북극해 사이에 위치한 섬나라인 아이슬란드의 면적은 지도상으로 보면 상당히 작아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이슬란드의 면적은 세계 108위로 세계 109위인 한국보다 근소하게 큽니다. 전 세계 모든 섬들을 기준으로 그 크기를 비교했을 땐 아이슬란드는 세계에서 18번째로 큰 섬으로 17위인 쿠바보다는 작지만 22위인 아일랜드, 21위인 호카이도, 23위인 살림보다 큽니다. 이러한 아이슬란드는 빙하와 호수가 전체 토지의 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숲의 비율은 과거만 해도 40%에 달했지만 삼림벌채 이후 현재는 0.5%에 그쳐 아이슬란드 정부는 50년 내 이를 5%로 늘리기 위한 제삼림화를 추진 중입니다. 수도인 레이케비크는 아이슬란드 남서쪽 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레이케비크란 명칭은 아이슬란드 최초의 정착민이었던 인골프르 아르나르손이 874년에 정한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이케비크는 193개국 유엔 횡국들의 수도 중 가장 최북단에 위치한 수도로 아이슬란드에선 유일한 대도시입니다. 이는 인구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레이케비크에는 아이슬란드 전체 인구의 36%가 거주하고 있어 아이슬란드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가 몰린 만큼 레이케비크에는 14개국의 대사관을 비롯해 투자은행이나 주요 기업들의 사무실이 다수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레이케비크에는 최대 화물왕이 있어 해외 무역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공항은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크진 않습니다. 레이케비크 공항은 아이슬란드에서 두 번째로 큰 공항으로 가장 큰 공항은 레이케비크에서 50km 떨어져 있는 케플라비크 국제공항입니다. 이외에도 레이케비크엔 각종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편 레이케비크는 1986년엔 미국의 레이건과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정상회담을 열었던 곳으로 세계적인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까운 스코틀랜드만 봐도 800km 정도 떨어져 있어 섬나라인 아이슬란드가 어떤 걸로 먹고 사는지가 궁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이슬란드의 2023년 1인당 GDP는 78,836달러로 세계 8위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살인적인 물가로 인해 PPP 기준 1인당 GDP는 하락하지만 그럼에도 이는 세계 15위입니다. 이러한 아이슬란드의 경제는 전통적으로 어업이 무역의 4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큰데 어업 보호를 위해 아이슬란드는 EU 가입을 거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매년 아이슬란드 인구보다 2, 3배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업도 무시할 수 없고 금융, 생명공학, 소프트웨어 산업도 집중 육성해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국가들은 화력이나 원자력으로 에너지를 확보하고 있지만 아이슬란드는 좀 다릅니다. 아이슬란드는 지질학적으로 화산활동이 매우 활발한데 동시에 지혈활동도 상당합니다. 이 때문에 아이슬란드 정부는 지혈을 국가 전력 생산의 핵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혈 발전과 수력 발전으로만 전체 전력의 99.94%를 생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아이슬란드에선 지혈 난방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데 아이슬란드 전체 건물의 90% 이상이 지혈을 통해 생성된 온수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가 이렇게 지혈 발전에 관심을 보인 건 과거 1970년대 우일 쇼크에 따른 유가 상승이 기계가 되었었는데 덕분에 아이슬란드에서 난방비는 매우 쌉니다. 게다가 이러한 지혈을 이용해 아이슬란드에선 온수 수영장이 운영되고 있고 심지어 거리에는 30도의 온수가 흐르도록 파이프를 깔아 눈과 얼음을 손쉽게 녹이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에는 존재하지 않아 주목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전 세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모기가 없습니다. 2,500종 이상이 존재하는 모기는 추운 곳에서도 번식이 가능하지만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는 온도가 급격히 오르내리는 등 기후변화가 심해 모기의 수명 주기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아이슬란드엔 가혹한 기후로 인해 뱀을 비롯한 파충류도 없습니다. 1990년대 거북이를 키우던 사람이 살몬델라에 감염된 사건을 계기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애완용으로도 더욱 그러합니다. 전 세계에 4만 275개 매장이 있는 맥도날드도 2008년 금융위기 후 철수해 현지에서 레트로라는 브랜드로 바뀐 상태고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3만 5,711개 매장이 있는 스타벅스도 아이슬란드는 없습니다. 식품의 경우에도 법적 규제로 인해 지방 100g당 트랜스 지방이 2g이 넘는 식품도 아이슬란드에선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슬란드는 국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의 창립 회원국이지만 회원국 중 유일하게 군대가 없습니다. 1869년 이후부터 군대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중립을 표방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엔 영국이 국방을 책임졌고 냉전 시기엔 미국이 국방을 지원했습니다. 2006년 미군 철수 이후 현재는 나토 회원국들이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아이슬란드에 공군력을 파견해 영공 방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총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소지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대중교통 수단 중 하나인 철도도 아이슬란드는 없습니다. 1924년 아이슬란드의 수도인 레이케비크에선 반려견 세육이 금지됐습니다. 반려견으로부터 촌충 감염 사례가 많아 금지했던 것인데 이는 1984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다소 완화되었지만 본격적으로는 2006년이 되어서야 허용됐습니다. 맥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 아이슬란드는 덴마크의 식민통치를 경험했는데 음주를 덴마크 문화라 여겨 1915년부터 금주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렇지만 밀주나 밀수가 이어지고 스페인, 포르투갈과의 무역 갈등으로 금주법은 위기를 맞았는데 결국 1935년 이는 맥주를 제외하고 폐지됐습니다. 금주법이 해지되었을 시 맥주의 음주량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와 맥주를 덴마크 문화라 보고 비예곡적인 수리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맥주 금지량은 1989년이 되어서야 해제됐습니다.